해주고 그리고 한쪽 잡아 그렇게 장난으로 하면 되는데 진짜로 진짜로 하고 나 주면은 내가 뛰고 가다가 그리고 뒤에 잡아주고 빠지고 우리는 계속 뛰는 거야 뒤쪽 뒤쪽 뒤쪽은 정수 형이 뒤쪽은 계속 뛰는 걸로 해 계속 뛰는 걸로? 어때요 지금?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엠뷸러스인데 엠뷸러스? 엠뷸러스야 엠뷸러스 와 심지어 불도 들어와요 와 귀엽다 와 안녕하세요 사이키 나오네 사이키야? 엠뷸런스를 들고 등장한 이 팀은 작년에 처음으로 출전해 시리어스 2위에 오른 막강한 실력파입니다 정정하시구나 그래서 근데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살인가요? 하이 정정하시는데 몇 살? 63세 이상 63세 64세 한감이 넘으셨어요 와 엄청 좋아하시다 안 힘들어요 이거 뛰시는데 무상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와 제일 그런 어린 친구가 그럼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와 뭐야 아 뭐야 진짜 어린다 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24 24살 아 그래? 아 지승이랑 친구구나 24 오 지승이랑 친구야? 너무 좋아한다 아 참 뭐 세계 어딜 가는 남자들은 다 똑같죠 그쵸? 하하하 아 아 이거 뭐 코리아 페이머스 아이돌 코리아 싱글 싱글 레인보우 레인보우 춤 보여줘 보여줘 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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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면은 벗는 거 같잖아 야 이거 봐 더 이상해 춤을 좀 더 보여줘 이거 마지막으로 원 툴스 툴스 예 나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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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갑자기 나잖아 어디 따라 나타난 거야 성적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 그 2위 예 오 폰팀으로 시리어스 팀으로 오 오 진짜 용만보 그대로 그 때 참가하셨던 분이 누구이시가 오 오 그러면 기록이 어떻게 나왔어요? 2.1키로 뛰는데 11분 11분이요? 와 닭살 지금 깜짝 놀랐어 닭살 아니 근데 저기 이 팀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빚기는 못하겠지 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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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WRING grid slope.. 다 알려줄거예요 내가 몸이 좋아 다 Same 침차는 reported 그러면 우리 после까지는 불안해요. 하늘은 지하철 동시에 진짜 induct는 거예요. 고정 잘 시켜야겠다, 그렇죠?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뛰시는 분들도 노하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탔을 때 오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지 좀 궁금하거든요. 내가 똑똑해. 지금 you have to not sit down you get a bit high up. 아 이렇게 했어요? 이렇게 해서? 아 그냥 앉아있으면 넘어진대 살짝 오벌이 들어오지 약간 지숙아도 한번 해보자 지숙아 머리 야 이거 괜찮니? 아 진짜 아 비싼거야 나보고 아 얘 참 성격 좋다 자 하나 둘 셋 머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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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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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숙아 다시 해 야 이 녀석아 지숙아 다시 한번 해보자 머리주세요 여기잠깐만 여기 하나 둘 셋 열심히 해 아 이거 이거 좀 없애봐 아 옛날에 뻔 1등 할거 같은데 아 잠깐만 계속 머리에 한 백번 박아가지고 포함 팀이 6승하자 아 네 아